안하겠다고 하면 안하는거에요? 거짓말! 저 댓글에 봤어요 여러분 페리스코프 시절에 함께했던 김선재가 베텐이 돌아왔습니다 도망가라는데? 네? 천원 내고 출연료 천원이야 안받아도 돼요? 안받아도 돼요? 자동입금이지만 채팅창에 두사람 오늘 합쳐서 출연료가 얼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오늘 작년 아나운서가 출연료 받았다고 베텐에 나왔을 때? 베텐 천원 이렇게 받았다고 당황했다고 진짜 천원이에요? 그럼요 아니 그걸 모르세요? 7천원은 아닙니다 7천원은 DJ일 때 7천원을 주는 거고 출연자는 아니 아나운서의 기본 아닙니까? 저는 다른 프로그램 라디오에 출연할 때 항상 천원 입금된 걸 많이 봐서 저는 베타 MC 해보고 게스트로는 아 게스트는 안한다 MC나 DJ 외에는 안한다 아니 진짜 천원인 건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요 네 저희 둘이 합쳐서 8천원입니다 네 이번엔 저희는 월급을 받으니까 네 자 한층 계단으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거마비도 없잖아요 네 온푸트 그래도 캠페인보단 많이 줄래 캠페인이 얼만데? 캠페인은 한 달치가 3천원이니까 사실 횟수로 따지면 30회? 아니 4개 녹음하거든요 4,5개 250원이네 250원 아 250원 안하겠다고 하면 안하는 거예요? 어? 이거 손 늘면 풀어볼게요 아 거짓말 저 댓글에 봤어요 팟캐스트 댓글에 피디계의 사채업자라고 하하하하 아니 피디계의 일수 일수 본방위를 빼주세요 영혼까지 털고 가나? 네 네 네 arche 감사합니다.